안녕하십니까? CNI 뉴스 송규아입니다. 충남도가 올해 148억 원을 투입해 산림 분야 녹색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1,61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과 청년 실업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산림 전문가 양성, 산림 바이오매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세부적으로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및 산림자원조사단 320명에 48억 원, 산불 감시와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산림보호 3개 분야 1,216명에 89억 원 등 모두 12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산림 분야 녹색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